2월 13일 일요일 저녁 9시 현재까지 일요일에서는 8번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호카이도를 먼저 살펴보면 2월 13일 일요일에는 호카이도 도카치 앞바다에서 경호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도카이 중부에서 경호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내므로 남쪽 앞바다에서 경호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호카이도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카이도 밑에 동북지역을 살펴보면 니아기야 낙바다에서 경호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후쿠시마에서 경호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북지역에서는 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관동지역에서는 지진이 없었고 동해 쪽에 야마가타현에서 경호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 바로 근처의 도카라열도에서 경호 2.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카라열도의 지진은 매우 안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4월 도카라열도 군발 지진 이후 진도사의 강진이 2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에도 도카라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한 해 히로시마 지역 쪽의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2월 12일 토요일은 지진이 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에서 경호 5.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교수 효과나다 해역에서 경호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후쿠시마에서 경호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시가와연에서 경호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 경호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만의 2월 12일의 경호 5.8의 지진은 대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1개월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3월 중순쯤까지는 경호 6클래스의 일본 내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오늘 2월 13일은 호카이도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동북지역과 함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2월 13일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지진이 여러 건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시간에 지진이 증가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3일은 후쿠시마에서 진도 욕감 규모 7.3이 일어났기 때문에 2월은 후쿠시마 지진에 주목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지진은 3주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3일 전부터 지진이 3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지진은 3일 연속입니다. 3주 내내 조용했던 후쿠시마에서 요즘 지진이 늘고 있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대만, 오키나와에서 경호 6급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지역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동에서 호카이도까지 남과 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지진이 차례대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계속 지진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교수 효과나다 해역의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2022년 1월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1월 22일에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도 3주째 지진이 멈추고 있어서 최근 갑자기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